당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기준에 미달하는 코인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당국이, 이건 저도 있었지만 특정 시장을 제어해서 없애겠다 하면 정규 부서를 안 만듭니다. 당국자들 입에서 ETF 절대 안 돼 이런 것보다도 긍정적인 멘트를 못해줄지언정. ETF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멘트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직은 여기 리스크가 어떤지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시장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그래도 현행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과연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디지털금융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용태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중대한 법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7월 19일날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법무법인도 상당히 지금 팀을 꾸리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을지를 지금 고민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서 지금 기존의 거래소는 물론이고 가상자산 발행업자들과도 여러 가지를 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유수의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에서는 법무법인들이 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불공정거래나 아니면 부정행위가 있다가 시세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거래소가 직접 검차에 통보를 할 수도 있고 감독원의 통보를 해서 감독원이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의 어떤 사건 통보나 수사 의뢰가 가게 되면 당연히 법무법인 쪽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1차적으로 제일 큰 거고요. 일종의 변호를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은 검사를 나올 겁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검사권은 자금시탁 방지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검사를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콜드글레차를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거래를 위한 기초 가상자산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탁금을 받았을 때 그 예탁금 안전자산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등등 해킹 위험 같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가 커진 상태에서 감독원의 검사를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와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사실 자금시탁 방지를 잘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이용자 보호나 시장 감시를 잘 하고 있느냐 이용자 보호를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기존의 검사 강도와는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감독원 제재를 또 법원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은 사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떳떳하거나 뭐 이러면은 뭐 제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나와도 뭐 별 느낌이 없을 텐데 일단 그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업체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일 테고 부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통은 뭘 대응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컨설팅을 하십니까? 최근에 그 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은 검사 권한이 현재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이 시행자 권한이 아직 19일이 아닙니까? 19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가상자 거래소를 방문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은 검사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했더니 나온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콜드월렛을 보관하는데 그게 간단한 키 조작으로 핫월렛으로 전환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미흡하는 거다. 이건 콜드월렛 보관과 관련돼서 인터넷과 절연됐다고 충분히 핫월렛과 절연됐다고 보기 힘들다. 그런 종류가 있죠. 그거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당국 시각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할 수 있고 그런 미흡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되면 보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 주의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더 높은 단계로 가게 되면 인적 제재, 담당자들에 대한 인적 제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갖춘다고 갖췄잖아요. 시장 감시 시스템은 갖추도록 했고 갖췄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해보면 또 다르니까. 해보면 다른 거죠. 이렇게 되면 당국이 원하는 수준하고 다르게 써서 이렇게 열심히 추적들 한다고 하는데 추적해서 봤더니 추적이 편찮더라. 이거는 시장 감시 시스템으로 쓰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선 영령이나 시정 영령을 내릴 수도 있죠. 참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좀 들여다보겠다. 그런데 초점이 특금법과 관련해서 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춰진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사업자와 투자 시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용자들이 손해를 안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긴 하겠지만 자본시장법과 기준을 똑같이 맞추어서 굉장히 전통금융시장과 기준을 유사하게 가져간다면 아무리 준비를 한들 이 가상자산 업체들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뭐 그것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규제가 지금 자본시장법 거의 카피앤페이스트에서 들어와서 불공정거래 쪽을 모니터링할 예정인데 당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기준에 미달하는 코인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코인들을 좀 정리해 나가서 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들고 감독 가능한 수준으로 업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또 불공정거래를 시장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업체들이 스스로 개발하기도 했고 외주도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잘 작동한지를 봐야 그래야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일단 단순히 시장을 위축시키겠다라는 입장보다도 좀 투명성을 제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아마 7월 19일 이후에 움직일 겁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국이라는 데가 무섭긴 하죠. 무섭죠. 깜짝깜짝 놀라죠. 무섭긴 한데 당국이 이건 저도 있었지만 특정 시장을 제어해서 없애겠다 하면 정규 부서를 안 만듭니다. 대형 테이프로 만들죠. 지금은 금융위의 가산재산과가 생겼고 금감원의 가산재산감독국 검사국이 생겨서 정규 조직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야말로 이건 증권이 아니고 나쁜 자산이야라는 시각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시장을 규율할 때도 이거를 그냥 무조건 위축시키고 때려잡고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챌린징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챌린징이 들어가게 돼서 반응에 대한 또 다른 감독원의 조치가 있고 하겠지만 그게 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뭐 무슨 법이 됐든 간에 시행 초기에는 약간 혼란이 있고 있을 수밖에 없죠. 금융시장이라면 물론 정규적인 금융시장은 아니지만 확실히 좀 피드백이 있고 나서야 좀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모두가 아마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잠깐 뒤에 한번 또 따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화우에 계시잖아요. 화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로펌이기도 하고 또 디지털 금융 특히 가상자산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팀을 꾸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김 국장님이나 화우 입장에서 무슨 업무나 이슈들을 다뤘을 때 상반기는 이게 제일 컸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화우가 직접 담당하거나 지금 어느 법무부 담당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상반기 이슈는 모닝먼저에도 비트코인 ETF인 거죠. 일단 이게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회의에 가서 말씀하시지만 비트코인 ETF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과 ETF라는 금융의 결합이거든요. 결합이 일어난 겁니다. 케미스트리에 딱 일어났죠. 그렇죠. 이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이더리움 ETF는 초지가 안 됐고 지금 보고서 수정 중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레거시 금융에서 계속 멀리해왔던 그런 가상자산이 지금 금융산업하고 결합이 되는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장과 관련돼서 지금 오늘 내일 정도 아마 금융위원 발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저께도 상장지원,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은 닥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모범사례로 나왔죠. 모범사례로 발표했죠. 모범사례로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가상자산의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하려는 여러 가지 한 걸음씩이 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그리고 혹은 이더리움이라는 가상자산과 ETF라는 정말 전형적인 전통자산의 상품이 케미스트리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김 국장께서는 이제 감독원에도 계셨고 한은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전통금융기관 또 공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게 미국에서 ETF로 딱 묶였잖아요. 이런 변화가 그럴 수도 있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좀 멀게 느껴지는지 그런 입장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제까지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고 중권사산이 없다는 것들이 상당히 멀리 해왔던 당국의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인용한 거죠. 인정하고 이거를 증권도 아니지만 일종의 상품이라는 걸 인정하고 ETF에 대한 승인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거를 계속 법 밖에서 발행이나 혹은 유통이나 이런 측면을 계속 규제 틀 밖에서 놓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 보호법은 핵심이 불공정 거래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이 발효될 때 국회에 통과될 때 2단계 입법으로 가자고 국회가 그때 당시에 다 동의를 한 부분이었고 당국도 2단계 입법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2단계 입법에 대한 진전은 지금 없는 특검 얘기만 하고요. 그렇죠. 그건 조금 저도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면 저도 업이죠. 계속 이걸로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업이 된 가상자산 업계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는 주체인 국회가 되게 가상자산이라는 이 주제를 굉장히 하위티어로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떤 좀 아쉬움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미카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등록 단위를 만들고 토큰의 분류도 유틸리트 코인도 이건 이거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다 자산요구 토큰은 이거 이거다라는 각각 발행 주체나 뭐 이런 등록 단위나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보관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과 단위도 따로 주고 교환업도 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틀로 이제 흡수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아직 여기서 스텝이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많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분들도 사업 진입이 안 돼서 상당히 속타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돌이켜어 보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거든요. 유믹스도 있었고 또 단알처럼 지급결제에 써보려고 했던 업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인이라는 회사는 해외 송금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은행 전통망이 아니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해서 오로지 매개로 해서 사용되어 있지도 않은 걸 매개로 해서 아시아 쪽에 송금을 해보려고 하다가 혁신공인 서비스 통과 못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합법화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업체들은 투자도 많이 했을 거고 투자에 대한 지금 수익화되고 있지 못하니까 아쉬움도 지금 상당히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토큰이 존재한다면 그 가격에 대한 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걸 어떻게 좀 써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게 그들이 보상을 받기 전에 정책적인 벽에 가로막히니까 그게 상당히 아쉬운 것이고 그게 사장 될까 봐 좀 무섭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 멈추신 분들이 가사 대상으로 운영, 운영업을 하셨던 분들 불법이었던 거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모두 막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ICO를 금지했습니다. 2017년하고 18년에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부다비 가고 싱가포르 가고 미국 도바위 가고 이제는 혁공도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은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놓고 실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ICO를 된 토큰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ICO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이용자 보호법이 만약에 업권법이 생겼다면 업권법이 생겼다면 원래 목적은 업권법의 이용자 보호법과 산업발전진흥법이 같이 있는 거였죠? 그렇죠. 발행도 들어가 있는 거죠. 발행, 등록단위, 이용자 보호 뭐 이런 틀로 지금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반뚝 잘라서 3분의 1을 잘랐죠. 3분의 1로 3분의 1을 잘라서 이것부터 하자. 물론 FTX 사태도 있었고 그 유명한 테라로나 사태도 있었고 해서 이게 위험하다. 나는 이 시기에 국내에 퍼져준 거고 그건 맞습니다. 위험했죠. 위험합니다. 위험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서 사고가 나니까 사고가 안 나게 우리 도로를 다 막아버리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한국 시기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국 시기라고 봐야 할까요? 두려운 거죠. 사고가 난 보통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지금 크립토 산업에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공부자님도 해외 이렇게 예컨대 요세미티 공원 혹은 그랜드 캐니언인데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난간이 없어요. 일본의 등산로도 길 이런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벽 앞에 알아서 위험을 회피하시라 우리나라는 난간을 쫙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가상자산 업에 종사를 하시는 느낌이 좀 물씬 풍기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약간 프리존이 있는 규제와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빼고는 일단 해도 돼 쪽이 좋습니까? 아니면 등산로에 철책을 두르는 게 좀 더 좋습니까? 근데 등산로에 철책을 두르는 거는 좀 다른 이슈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책을 하는 거고 미국같이 하프톰에 올라가도 안전 가드레일이 없는 그런 상태는 그냥 알아서 당신의 위험은 알아서 회피하라 이런 거고 지금 사실은 규제 체계는 좀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규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산업의 위험을 키우는 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규제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산업도 안 크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걸 했다가 내가 만약에 뭐 권병에 고발된다든지 해서 큰 신분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못하잖아요. 못하고 또 이걸 했을 때 소비자 보호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혹은 당국이 생각하는 것에 괴리가 있을 텐데 당국이 생각하는 것에 기준을 맞춰주면 그걸 쫓아가게 되면 자기 통제도 잘 되고 거기 밑에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통제에 대한 것도 불확실성이 크고 하는 것들이 사실 불확실성이 산업을 더 막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금융권으로 금융권이 갖춰놓았던 법적인 테두리 하다못해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용자 보호법과 아직은 나오지 않은 지능법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비트코인 ETF 같은 걸 승인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그쪽에서 잘 돌아가잖아요. 그쪽 그 어떠한 사고도 사실은 아직 없었잖아요. 오히려 홍콩은 한꺼풀을 더 벗겨서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이더리 미트 이미 출시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쯤 되면 지금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한번 그런 거 트라이 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저희가 예전에 이 비트코인 ETF까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직도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그 비트코인 ETF 처음 출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출시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큰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 미국이 됐으니까 우리도 됩니다. 라는 걸 절대 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홍콩도 했는데 의지부동이네요. 네. 홍콩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일단은 싱가포르와의 경쟁이 있어서 아시아권에서의 금융 허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제 표명이 된 거고요. 미국은 그래도 이제 주축통화국이고 가장 큰 경제규무를 가진 나라로서 ETF 정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자산이 됐으니 ETF로 해서 승인을 하는 게 법원에서 SEC로 하여금 이렇게 승인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줬고 그래서 이제 SEC가 증권심과서 받아서 상장을 했는데 중국도 이거 자기들이 홍콩에서 ETF 나올 때 노티스를 안 했어요. 홍콩 당국도 안 하고 그냥 뭐 미국 SEC 의장은 뭐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나라는 단서를 달고 했는데 홍콩이나 중국은 이거 출시될 때 아무 얘기가 노코멘트였거든요. 그냥 일반 상품, 일반 상장 되듯이 그냥 스무스하게 되더라고요. 네. 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홍콩이나 중국이 옛날에 2017년대 보시면 인민은행이었던가 중국 음보감회였던가 거기서 가상자 거래를 전면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채굴도 금지시키고 거래소 금지, 채굴 금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완전 절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갔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는 자기들도 중국 당국도 이제 홍콩을 열어줬으니 코인과 토큰과 가상자 관련돼서 뭔가 좀 정책을 유화시킬 수 있는 좀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아마 정책을 좀 바꾸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고 피벗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완전 금지해서 홍콩을 이렇게 자유롭게 열어주고 있고 최근에 공무제는 갔다 왔지만 홍콩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도 열리고 가상자 관련돼서 아주 활발합니다.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싱가포르과 관련돼서 경쟁적 위치에서 해보겠다. 그런 뉘앙스로 정책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도 이제 당국에 있었고 해서 나와서 여러 가지 당국자들이 멘트하는 걸 계속 보거든요. 공식적으로 멘트 보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술자리 토크도 있을 텐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뭔가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멘트는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최근에 네. 최근에 당국자들 입에서 ETF 절대 안 돼 뭐 이런 것보다도 긍정적인 멘트는 못 해줄지언정 ETF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멘트 많이 줄어들었고 사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해외 직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현물 말씀이시죠. 현물 ETF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미국 수술을 줘가면서 수술을 줘서 또 회화 빼내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미국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더리웅 ETF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나 사실 금융사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ETF 정도는 다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현장 느낌은 어떠신지 그리고 실제로 금융사들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시다 말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위원회에서 좀 준비하는 바가 있는지 한번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ETF 관련해서요. 그냥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논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논의가 없는데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논의가 없는 걸로 보이고 그냥 부정적인 멘트가 많이 줄어든 거 정도의 수준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금융당국의 시각은 증권도 아니고 내재가치도 없는데 이거는 좀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2017년부터 아직까지도 아직도 그런 시각이 있어요? 네 시각이 지금도 있다고 봐요 저는 좀 공부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산재산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소규모 개방경제잖아요. 싱가폴이 승인 안 해주는 자국 ETF 승인 안 해주는 하고 좀 비슷한 홍콩 좀 다른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 대규모 경제권에서는 ETF라는 게 자기 어떤 경제 금융이 상당히 작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이게 만약에 금융산업으로 전의가 되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해줬는데 국민들이 많이 샀는데 혹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한다든지 폭락한다든지 하게 되면 경제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에서는 약간 좀 그런 측면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경제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PF도 안 좋고 수출도 지금 수출량이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 반도체도 옛날 같지 않다 이러는데 갑자기 ETF도 뭔가 좀 국민들이 많이 샀고 비트코인 ETF도 많이 샀고 비트코인도 샀는데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 경제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 입장에서 그럴 수 있긴 한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ETF 대국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ETF가 굉장히 많이 잘 팔리는 상품으로서 그런 나라이기도 하니까 미국에서 블랙락이라든지 뭐 이런 운영사들이 내놓은 ETF를 해외 유수 기관들이 심지어 무슨 연금 위스컨신 연금 펀드도 사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미국 기관들이 그렇게 사는 걸 봤을 때는 한국 기관들도 민간 기관들도 충분히 욕구가 있고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할 수 있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산운용 쪽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위험자산을 분산 투자하거나 또 펀드를 운용해서 수익을 내거나 수수료를 좀 더 받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하면서 유동성도 공급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ETF가 승인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본시장에 또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싶어 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하튼 금융당국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우리나라도 ETF가 만약에 증권시장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데 아직은 여기 리스크가 어떤지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멘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리스크를 가지고 이거를 승인했을 때 약간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는 좀 시장 영향도 있을 것이고 당국 자체의 부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홍콩도 하고 싱가포로는 안 하고 있죠. 홍콩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직은 우리나라가 경제 기호가 좀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충격이 오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을 두려워하는 조심조심하는 거죠. 조심조심. 어찌 됐든가 비트코인이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거 맞습니까?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봅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그냥 인류 전반에 걸쳐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인정을 받은 자산이잖아요. 저기 엘살바드로 가든 과테말라를 가든 비트코인 그러면 통용이 되는 통용이 되는 매개수단이 된 거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비트코인에 이제 아, 저거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비트코인이 이미 ETF로 결합해서 미국 증권 시장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바도 있고 또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폭이 지금 막 오르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좀 우려를 하는 분도 있는데 오르지 못하는 반면을 내리지도 않고 그렇죠.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 돼 지금 행보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행보를 어마하게 하는 안정적인 자산이 됐어요. 그럼 안정적인 자산이 그 된 마당에 테슬라보다 덜 오르고 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안정자산 이제까지의 논리 있잖아요. 너무 이게 벌라테일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많이 스스로 가지고 꽤나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또 어떤 충격이 오면 또 움직일 수 있겠으나 뭐 하여튼 지금 보면은 현재까지는 오르지 못해서 불만이겠지만 또 반면에는 내리지도 않는 스테이블한 자산이 되고 있는 일단 저희는 김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이 원장님의 입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좀 기다려야겠다. 하지만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7월 19일부터는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호할 법안이 시행된다.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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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